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Q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에는 새찬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과 모레, 주말 동안에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1일까지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는 2일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동쪽 지역에서도 낮 동안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일기도와 모식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일 자정기준 일기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 많겠습니다.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는 일부 남부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단, 비구름대가 차차 남아하면서 1일 토요일 아침부터 전북과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동해안에는 대체로 흐리고 낮 동안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일요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이일 낮 기준 무식도 보시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 가끔 구름맞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은 주변 공기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동쪽 지역에 동풍이 유입되겠는데요. 때문에 동쪽 지역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단, 제주도 지역은 계속해서 기압골에 영향을 받아 흐리고 일요일 낮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강수 이동 경로 보시겠습니다. 31일 낮 12시부터 24시간 예상 강수분포도입니다. 초록색 띠로 표시된 구름대가 점차 밑으로 내려가면서 토요일인 내일 제주도 지역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낮 동안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북부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요일 낮 12시부터 24시간 동안의 예상 강수분포도입니다. 비구름대가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일 낮 사이에 제주도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토요일과 일요일 예상 기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쪽과 서쪽의 기온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의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서쪽 지역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음은 해상입니다. 당분간 전 해상은 바람과 물결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일요일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색색으로 표시된 이 커다란 원형 보이시죠? 이것은 제21호 태풍 제비인데요. 이 태풍이 일본 쪽으로 북상하면서 일요일인 2일부터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터치 Q였습니다.